안녕하세요. 풋볼포레스트입니다. 맨체스터시티의 엘링골란드 선수가 맨체스터시티 이적후 처음으로 다른 구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오퍼가 도착했는데 놀랍게도 엘링골란드 선수를 노리는 클럽은 레알마드리드나 바이에르 미넨같은 세계적인 빅클럽이 아닌 잉글랜드 7부 리그 에시튼 유나이티드에서 엘링골란드 선수에게 공식적인 오퍼를 제안했고 이에 많은 축구팬들이 엘링골란드 선수의 이적설에 대해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엘링골란드 선수는 2020년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 보러시아 도르트문트에 입단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빅리그 무대에 입성한 선수로서 도르트문트에서 2.5시즌 동안 통산 88경기 출전 85골 23도 물기록 경기당 득점수가 무려 한골에 달하는 정말 엄청난 화력을 펼치면서 동나이대 깡패 공격수로 등극했던 처음부터 정말 남달랐던 공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뛰었던 클럽이자 도르트문트 이상의 빅클럽인 맨체스터시티로 유적했고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3경기 출전 18골 3동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경기 출전 5골을 터뜨리는 정말 미쳐버린 화력을 펼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월드클래스 이상의 세계 최강의 공격수로 등극하고 있고 이런 엘링골란드 선수의 영입을 노리는 클럽이 많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어제 엘링골란드 선수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오판한 팀이 나타났고 잉글란드 7부 리그 클럽인 애시틴 유나이티드에서 엘링골란드 선수의 영입을 노린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잉글란드 7부 리그 노던 프리미어리그 소속의 애시틴 유나이티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애시틴 유나이티드는 구단인 맨체스 시티의 스트라이커 엘링골란드에게 28일 동안의 임대 제안을 제출했음을 컨펌한다. 2022년 피파 카타르 월드컵으로 인해 현재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 12월 말까지 활동하지 않은 가운데 더 로빈스는 카타르 대회에 관여하지 않는 엘링골란드의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에티아드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연락했다. 로빈스의 매니저 마이클 클래그는 토요일 게인스퍼로 트리니티에게 패배한 후 에시틴 유나이티드 닷컴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말이 된다. 맨체스 시티는 경기를 하지 않고 있고 우리는 엘링골란드의 핏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이건 그가 6주 동안 골프를 치는 것보다 더 말이 된다. 우리는 그가 우리 팀에게 아주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쿼드의 역동성에 잘 맞을 것이다. 하지만 클럽은 아직 맨체스 시티로부터 그 어떤 응답도 받지 못했다. 라면서 엘링골란드 선수가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잠깐 동안 임대로 영입해 실전 감각을 유지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은 전혀 진지한 소식은 아니고 그냥 유쾌한 유머로 받아들이면 되긴 하지만 좀 진지를 바라보자면 홀란드 선수는 어쨌든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기 때문에 약 50일 이상의 공백기간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고 프로축구 선수들도 비시즌 기간에 조기축구에 나가서 운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에시튼 유나이티드는 조기축구 수준도 아닌 실브리그, 즉 아마추 최상위급 수준을 자랑하는 리그고 에시튼 유나이티드에는 현재 맨체스터 시티 유소년 팀에서 뛰었던 피사요 아다라바이오 선수라던지 우청영 선수와 함께 볼튼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뛰었던 니키헌트 그리고 리버풀 뉴스이자 잉글랜드 청소년 국가대표였던 매티 레이건이라던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선수들도 뛰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무리 엘링 홀란드 선수라도 그냥 재미로 뛸 만한 그 정도로 쉬운 무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엘링 홀란드 선수의 7브리그 이적설에 대한 잉글랜드 현지 축구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엘링 홀란드의 일주일치 임금은 클럽 전체를 침무시킬 것이다. 이것이 실현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곧 이 클럽을 찾을 포르투갈 선수가 있다고 들었다. 존나 웃기네. 대신 리아드 마레즈를 임대보내는 게 어때? 그도 월드컵에 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가 폼을 좀 찾아야 한다. 그의 일주일치 급여가 클럽 전체보다 더 비싸다. 너희는 피파에서 그를 영입할 수 있어. 너희는 1월에 그리사노 혀날드를 프리로 영입할 수 있을 거야. 스텔리 브리시 셀틱에서 엘링 홀란드를 하이제킹해야 돼.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엘링 홀란드면 나는 가서 폼을 유지할 거야. 등등 많은 축구팬들이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어하는 반응들을 보였고 유쾌하게 이번 이적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번 소식은 그냥 재미로 가져온 소식이긴 하지만 월드컵에 출전하지 않는 선수들에게는 50일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 50일 동안의 자신을 너무 나태하게 놓아버린다면 폼이 급락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훈련과 연습경기를 통해 선수들이 폼 유지에 힘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